네 안녕하십니까 김망원입니다 노래를 통해 봉사를 하면서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바람이 날리는 눈꽃처럼 내 사랑하는 힘이 닿아버렸어요 이 사랑에 울려퍼진 내 고동손이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요 어느 노름도 부사랑 부문가에 따라갈 그 힘을 기댄다 부사랑아 가매기야 이내가 울리던 그 이내게 소식 좀 전해 전해 따로 바라메달리는 눈꽃처럼 내 사랑하는 힘이 닿아버렸어요 귀찮아게 울려퍼진 내 고동손이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요 어제도 오늘도 부사랑 부문가에 떠나갈 그 힘을 기댄다 부사랑아 가매기야 이내가 울려퍼진 내 고동손이 소식 좀 전해 전해 따로 어제도 오늘도 부사랑 부문가에 그러다가 그 힘을 기댄다 그러다가 그 힘을 기댄다 부사랑아 가매기야 이내 맘 걸리거든 그 힘에게 소식 좀 전해 전해 따로 소식 좀 전해 전해 따로 저희 여행도 전해 주셔서 기다리기야 parce qu's Well, we could do this. We could do this. We could do this. 우리 대회장님 씨는 이정희 대회장님께서 우리 대회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복님 네, 내용은 동원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인기 가수사